아 아 일단 차번호 가리고 형님 후진으로만 좀 빼주시면 안될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아니 그 오픈가 열 수 있죠? 와 와 간지납니다 간지납니다 와 와 이게 바로 오픈가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자 이거 불빛 좀 끼고 이게 바로 간지 아니겠습니까 간지 우와 와 기모찌 기모찌 됐드네 와 뚜껑 널리는거 보세요 와 이게 바로 간지죠 간지라면 이게 바로 간지입니다 오 후진 오 간지나 오 안경 쓰셨어 안경 쓰니까 잘 달라보여 사람이 와 후진하는거 형님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런걸 제가 주차용으로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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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님 안되네 시바 도망가면 아가리 찌를뻔했어요 오케이 자옵니다 어 이거 좀 갈수있으셨잖아 형님 추우니까 네 추우니까 방송국방에 들어가십시오 형님 끊으세요 오 좋아좋아 누가 좀 찍어줘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 안가져 저기요 이거 안가져 이거 피 이거 피 안되있죠 네 이거 어떻게 가요 뒤로 어떻게 나요 오른쪽에 기어가 오른쪽에 기어가 어디있어요 힌들 옆에 이게 기어예요 오 형님 기다리세요 방송국방에서 네 여기 깎아요 와 이거 옆에 오른바 쳐서 와 아 아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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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우편할거 좀 와 김어티 왓더뻑맨 와 오픈가 달달합니다 어우 존나 빨라 아니 뭘 달달해 추워줄게 와 오픈가 타고싶다며 누가 이 추웠날 오픈가 타고싶다며 가 아 아 추워 와 야 존나 빨라 차가 이거 꽤 빠르네 이거 와 와 차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 와 개모티 왓더뻑 와 와 와 아 천천히 와 오 뭐야 쓰레기 들어왔어 진짜 오 쓰레기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뻔했습니다 아 천천히 오 오 오 오 오 천천히 가고있어 지금 80kg 밟고임도 오많이야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빨라 풍가잖아 티아 너 풍가 타고싶다 그랬지 아 너무 추워 나 이제 싫어 집 가길래 아 야 이제 집에 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자 나 이대로 집에 내려다져 우와 자 집에 같이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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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잠깐만, 세워봐, 잠깐만, 세워봐, 키 인식 안 된대, 잠깐만, 세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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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키 인식 됐는데? 안 됐잖아, 빨리. 아, 돼. 안 되면 뜨잖아, 근데 뭘 키가 안 돼, 지금 삐삐거리는데. 왜 삐삐거리요? 자, 세워, 좀, 아, 말 드럽게 한 건데. 장난장치 달려있나? 왜 그래? 아, 이거 피? 여러분들, 이거 왜 그래요? 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피로 해놓고 갔어. 사이드 어디 있어? 아니, 벨트는 맸어요, 여러분들. 벨트는 맸어요. 이거 봐봐, 봐봐. 사이드 뭐 있는지 봐봐. 사이드 이거. 여기 이거 있네. 어, 아닌데. 아니, 뒤로 해놓은 거 맞는데, 피 이거 맞잖아, 얘들아. 아니, 시사 인식이 안 됐다잖아. 이건 뭐야? 이건 스톱. 이거 어디 있어, 오빠? 키 어디 있어, 오빠? 왜 얘들아. 잠시만, 아, 잠시만. 뭐라고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키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 폭발하네. 개소리야. 아, 여러분들 이거 피 왜 그러냐고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거기 키 꽂는 데 찾아봐. 어, 잠시만. 이거 키는 안 꼽아서 그런가? 키 꽂는 데가 없는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보조파스 돼 있네. 벤츠 타시는 분 이거 왜 그래요? 이거 폭발한다고? 아, 이거. 오빠 핸드폰이랑 드리고 있어. 오빠 핸드폰 거기 있어?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자꾸 키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왜 자꾸 키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요? 킵 오빠 거기 뒤쪽에 오빠 핸드폰 있는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너 안전벨트 맸잖아. 어, 맸어. 우리 둘 다 맸어요, 안전벨트는. 왜 이래? 스마트키 맞잖아, 이거. 어디다 꼽아요? 왼쪽으로 다 다행히. 왼쪽이 없어. 벤츠 이거 우프가 타시는 분들 빨리. 아, 자꾸 뭐라는 거야. 이쒀넘넘들아. 난 아우디 타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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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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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니. 신호가 껐다 다시 켜볼까 신호가 어떻게.. 어 된다! 레츠 고! 다시 찍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무면허인 나보다 몰라 어 쟤깐 어 분카가 쟤까로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 어우 여쟤깐 여러분들 리듬은 드십시오 아 기분 좋습니다 와우 불가 장난 아닙니다 아 아니 뭘 장난하냐 장난 아니게 추운데 아 장난 아닙니다 우리 퀸터님 장난 아닙니다 역시 금수정왔네요 와 차 존나 좋아 잘나라 와 진짜 빠르다 진짜 와아아아아아 아 좀 나 무섭다니까 왜 60인데 70 밟았어 다중 찍혔다 와 이건 앞에 다 찍히네 미안합니다 어 제 차 아니에요 어 어 야 타이어 이거 뭐야 타이어 압력조정 뭐야 이거 탄내놔 탄내 타이어 압력조정 왼쪽 어 아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나도 알았어 이 개새끼들은 탄내놔지 어 근데 진짜 탄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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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Zeiten 변환하는 법 산내놔 탄내놔 브로시 이차 이거를 탄내놔 감사드립니다 사이드 푸르래 사이드 풀었어 이거 사이드 내리라고 돼 있던데 뭘 내려 푸른거야 이거 아니 매니저인가 엄마 아 왜 피피거래요 어 피 여러분들 이거 피 사이드 풀었냐고 물어보는데 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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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무면 아니에요 차를 승련도가 닫습니다 와 이거 벤츠 존나 잘나간다 얘들아 여러분 제가 아우디 타잖아요 와 이거 진짜 비교불가야 차가 1억짜리인 차가 이유가 있어 차이도 풀었대요 야 나 오픈가 좋지 야 이거 위로 달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이거 위에 달았다가 열었다가 이거 어떻게 전기세 나가나요 이거 이 새끼 전기세 나가게 해줘요 여러분들 오픈가 열었다 달았다 하면 전기세 나가요 뭐래 뭐라는데 어 전기세 나가네 조절대 왜 오빠 때문에 차 다 망했대 어차피 대체 아니야 와우 기본지 와 차 존나 잘나가 얘들아 애원 내일 이차로 연주인 드라이브 갈까 오빠 키고파 거기 못 들어가고 있대 어? 잠겨가지고 어 그거 집에 있잖아 어떡해 어 김형님 방에서 외치고 있대 그대로 이제 텔시 타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요 오빠 창문이요 창문 아 말해주지마 형님 죄송한데 그대로 이제 집으로 꺼지시면 되요 아 창문인걸 모르거나 안들리는구나 아 그럼 말해주면 형님 죄송한데 그대로 집으로 꺼지세요 이 차는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빠 그 오빠 옷도 젖었어 빨리 가 아 죄송한데 그 새끼를 한번 골로 당해야돼 제가 그때 홍대에서 제대로 한번 당했었죠 왼쪽 사이드가 뭘 풀어요 왼쪽 사이드 어 시바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이거 다 이거 잘봐 달리면 피풀려 뭐야 이거 네비가 이렇게 찍는 건가 봐 편하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풀어 잠시만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어떻게 풀어요 왼발에 있는 거 이거 누르니까 안 풀리는데 어 조졌다 이거 안 사지는데 어 시바 이거 안가져 야 이거 왼발 이거 어떻게 풀어 아 그냥 가세요 아 조졌다 야 빨리 이거 왼발 어떻게 푸르냐고 아 시바 아 이거 반지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이거 안풀어져 이거 왼발 이거 누른다 안풀은 이거 어떻게 형님 티로드라고 아 뭐야 눌러 다시 아 안가져 안가져 이거 껐다 켜 껐다 켜 껐다 켜 배터리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 누르니까 이거 다시 이거 반동이 안 돼 안 되면 무조건 껐다 켜 봐 아 저 껐다 아 끌났다 이거 기평 형님 제가 주사리키를 테이 타고 와보세요 아니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아니 창문으로 넘어가세요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껐다 켜 봐 이거 피로 만들고 껐다 켜야지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아니 좀 왼쪽을 보일라고 노력을 해봐 좀 찾으려고 아니 아니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 아 불렀다 아 놀래라 아 이거 될지는 다르네 다시 누르는게 아니라 이게 손가락이 있네요 여기까지 빨간 물입니다 아 빨간 물이에요 여러분들 저 안쪽에서 다 맸구요 왜 영자님이세요 이거 누가 알렸어? 네 풀었어요 어 풀었어 풀었어 이거 달라 벤츠는 아 큰일날뻔 했네 방송 티딩하고 있어? 어 애들이 뭐래? 병신이요 간지난데? 어 걔 병신같애 진짜 아 벤츠는 다르네 간지나네 이거 피가 다시 풀려면 이거 땡기는 버튼이 있어 아니 안걸리셔도 되세요 아니 안걸리셔도 되세요 형님들 이거 오픈칼 이제 다시 여는거 닫는거 어떻게 하나요? 이건가? 오빠 키 빡쳤대 빨리 들어가자 뭐 빡치기말엔 상관없어 아니 지금 빨간 물이라고 상관없다 빨간 물에는 아니 그러다가 또 그렇게 풀리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거야 아니 빨간 물에는 상관이 없어 지금 정차중인데 무슨 소리야 맞지 여러분들 운전중이 아니지 운전중에는 딴 짓하면 안되지 지금 쫄겨줘봐 빨간 물이잖아 지금 이제 파란 물이네 사이드 걸고 몇 밟은거니 사이드 안 밟았습니다 와 배추 정말 빨라네 큐병이 저 진짜 죄송한데 내일 하루만 차밀릴게요 방금 사이드에 불을 봤대 키보 오빠가 계속 켜있던걸 아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저 그런 질 게 아닙니다 형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라는데 좋아 지금 빨간불이예요 형님 추천 한번씩 좀 부탁드려요 불쌍한 이제 케이프 제가 차 접수했습니다 벤츠 까래한가요 지금 빨간불이예요 빨간불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피 풀려고 와 존나 무섭다 이거 아니 아니라니까 이거 피 풀린거라고 이고 아 여러분들 진짜 아미나니까 고소한데? 아 대박 몰라 와 나 좀만 밟아도 진짜 빠르게 느껴진다 와 난 절대 명함 따면 이런 차 공짜로 준다 해도 않다 간직하게 문 열어주면서 최병님 죄송해요 저 형님 볼 낯짝이 없습니다 미안한데 오빠 우리 차 그 달린 거 없으면 못 들어가 주차장으로 미안한데 호불호 뭔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는 접수하긴 해 형님 쟤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 몇 통 들리잖아 103 형님 저희 집 앞에 왔네요 형님 내 맛 잘 가져갑니다 지현아 제가 주차는 따끔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상관없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후짐은 어떡하지? 이 시각은 어떡하지? 응 흠 흠 흠 됐다 뚜껑 나온다고? 와 간질하네요 농담이에요 왜 자꾸 물타기 하십니까 나 차 바른척하고 내 차에서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왜 자꾸 용전 드립을 치세요 재미없게 석비들만 모였어요? 아 이대로 킵형님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오픈가 좋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픈칸인척 할 수 있죠? 아 됐다 야 이거 사진 찍어 오픈칸 안에서 킵형님 지금 이제 형님을 데뷔러 들어가겠습니다 오픈칸 안에서 안 찍겠어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펑크 안 났다고 어그로 좀 긁지 마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네 따봉 받으려고 올려야겠다 재현님한테 가겠습니다 아니 아까 피 놓고 안 했다구요 아우 맵체 다르네 오 ABC 오빠, 차 교과하고 있어? 이제 한밤이 쫙 돌았습니다 와우, 멋지네요 우와, 소리 봐 와우, 얘들아 내가 이제 아우디도 많이 타고 페라리도 많이 타고 타봤는데 승차감이 좋대 이거 스포츠 깔아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사이드 또 안 푼거냐 이러는데? 사이드 풀었어요 좀 BNS에서 스포츠모스 알았는데? 어? 뭐라고? BNS에서 스포츠모드 그게 무슨 말인거야? 중앙에 스포츠모드 있어요 스포츠로 달려라고? 어 안돼요, 오빠 사고나요. 오빠 운전 호막하게 스포츠모드 있지? 어디있어요? 저기 네가 찾아오고 나 여기요? 여러분들 출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와우, 우리 헬상님 모든 걸 봤는데 언제빙이 이거 고객님 오 야 해봐 오 됐어? 안되네 메뉴? 차량 옵션? 어 옵션 옵션 아 동그라미 왼쪽에 아 아 아 아 해봐 이건 뭐야 나가고 거기 나가고 나가기를 어떻게 하는데 이거 나가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ENS 됐어? 아니 안되는데 어 ENS S가 되야되어 스포츠가 되야되는거 맞지 S 더 눌러? S 눌러봐 어 그거 가만히 달라? 우와 와 오 와 족된다 이거 뭐 언제는 이 차 안 빠르다며 별거 아니라며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신호받고 있어요 잠시만요 와 앞을 보여줘봐 와 족된다 이거 나 여러분들 내일 진짜 어디 팔고 나 벤치로 갈아탑니다 진짜 벤치로 갈아탈게요 형님 이거 형님 이거 위에 이거 닫거나 열면 전기세 나가요? 이건가 닫거나 열면 전기세 나가나요 형님? 근데 오빠는 이 차 타면 사고나 백타요 진짜 아 전기세는 안나가요? 야 이거 형님 이거 어떻게 여는데요? 이거야? 이걸로 아는거야 해봐 자 들어 이제 앞 찍어줘 와 나 진짜 내일 배 쪽으로 갈아탈 누진대 와 주도세네 주도세나간대 아 좀 여기는 옆에서 끼어드는 곳이 많으니까 조심주네 뭔 소리야? 60빨고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이렇게 개념 없이 차 세우면 시계가 환난 상관한다고 와 김형님 부럽습니다 진짜 ㅁㅁㅁㅁ divis약감들 Gardization 얼마나 돈이 Sindic 데 6천만원을 써놓고 별로 안 쏜가라그러고 1억짜리 차는 못이네요 이덕간까지 단색해 와 이렇게 달리는데 이게 50밖에 안 돼요 더 80이야 80이다 80 класс rookie oc 80 몇 개 Eddie 빨간불 야 대박이지 노래 크기가 어떻게든 진짜 크게 들어봐 자 빨간불 아 신호위보 안했어요 자 들어 이제 아 좀 그냥 가만히 끝까지 대지마 파란불로 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겁니다 그러게 따지면 아까 앞에 택시도 그러면 신호위반전 아 진짜 급식침들 물타기 오지네 아 잠시만요 이게 배터리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게 뜨질 않아요 형님 이제 어차피 다 왔습니다 빨간불 어그로 끄지 말고 신호위반 아니었어요 신호위반 했다고 뉴스 했던데 하하하하하하 우와 대단하다 진짜 진짜 웃긴건 쓰셨잖아 캡처하려고 몇개 어 신고해 마음껏 신고해 뭐 어떻게론 안했는지 끄나 진짜 대단하다 야 빨리 신고해 부탁좀 할게 신호위반 안했을뿐더러 파란불 바뀌고 카메라가 이제 안 보일때쯤에 파란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몸짓하게 갔습니다 앞으로 그만 끄세요 바로 고소할게요 와 이거 흐넣불이 좀 크게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 그 블랙박스 있으니까 괜히 선신고해가지고 블랙박스 이제 한번 팠는데 파란불에 간거면 엿보스팅을 준비하세요 진짜 아 근데 펜치가 좋다 지금 가속 안찍겼다고 좀 하仔 하하 하하 아 모르겠어 이거 소리가 안 나와 노래 때문에 나보다 진짜 차를 못만들어 얘들아 지금 나로 벤츠 살까 형님들 저 벤츠 살까요 와 나 지금 빈에 꽂혔어 와 존나 좋아 차 사고나 안 돼 살까요? 안 돼 아 진짜 킵오빠 되게 심심하겠다 아 키뱀 죄송합니다 와 이거 얼마짜리지? 근데 여기 고정돼있는게 신기하다 어 배터리 오빠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돼 꺼지기 직접 어차피 오빠들기 전까지는 바로 가 뭐야 저세 돌아다 가면 사고나봐요 충전기 꽂아도 안 꽂아 안 안 꺼져요? 안 꺼질걸? 아 이게 충전기를 꽂으면 많이 안 올라가서 안 돼요 아 와 얘들아 내가 진짜 적고 추천할게 내가 아우디 A5를 타는데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 경우가 많아 사실 돈이 붙긴 좋은갑다 끤네 A5에 샀네 이제 타이어 압력조정이 자꾸 불이 들어오는데요 빨리 가세요 이거 타이어 벚궈한건가? 중앙에 이게 멀리 안 내려가서 그럼 이렇게 있어야돼요 충전기로 꽂으면 어차피 다 왔어 다 왔다 형님 나오시면 됩니다 형님 물건 챙기시고 나오시죠 우리 오늘 킥형님 정말 감사드리네요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다 왔구요 여기 주차장은 못 들어가면 아니야 근데 이거 타이어 한 번 주는 몰랐다는 건가 됐어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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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움직이다 움직이 맞지 움직이지 아니야 자 이따 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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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우와 빛나는 거 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벤치 야 문 닫아 야 불 꺼 오 뭐야 놀래라 우와 진짜 오픈가 개거리 일단 킥형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킥형님한테 그래 여기는 어둠이네요 잠시만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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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형님 저 진짜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진짜 아무 짓도 안했어요 아냐아냐아냐 오늘 이제 우리 남순이 회장님 킵형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형님 오늘 일단 여러분들 모두 추천 좀 즐거찾기 좀 해주시고 우리 또 킵형님께서 가는 방송을 하든지 오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까지 나가자 같이 근데 물건 다 챙기시죠? 네 다 챙겼습니다 근데 밧데리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물건 다 챙기셨나요? 네 다 챙겼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갈거에요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폐 뚜껑 안 닿았나 아 나 뚜껑 닿았네 형님 근데 뚜껑 그거 그럼 뭐로 움직이는거에요? 닦아야되는데 가운데 가방 안에 2천만원 있는데 네? 가방 안에 2천만원 있는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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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어 진짜 진짜 리얼 리얼 어디있어 어디있어 차가있어요? 왼쪽이요 왼쪽 아 저기 저기 좇아해봐 후우 자 진짜 리얼 아 잠깐만 우선 충전자껍니다 아 이 가방이 진짜 있습니까? 아 진짜 리얼 보이죠?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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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얀 하얀 방송은 바로 종료하고, 철부님 방송 켜야지 야, 잠깐만 철부님 방송 켜야지 아니 일단 형님 이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잠깐만 철부님 방송 켜야지 이렇게 보이나? 형님 빨리 가십시오 방송 안 끼면은 다시 찬송을 할게요 아요, 바뀌겠습니다 좀 이따가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가시는 모습 볼게요 우선은 가셔야지 제가 이제 방송 끄고 철부님 켜시는 거 보고 켤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형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